네 어르신 어르신들 또 인도군 직원 여러분들 다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불것없는 우린 이 맘 무랑 다쳐버리던 귀에 젖는 우려호요 왕성의 집을 부른 고객마다 부류만에 우려호 소위 청소 일하시니 어르신 어르신 일하시니 어르신 부려주신 어르신 이 소를 많이 모으세요 이 소를 우리 고객마다 부린 정도 고객마다 부린 가슴 고객마다 부린 가슴 고객마다 부린 가슴 고객마다 부린 가슴 미리만 오라오 기약이 나 승룩의 비밀라소 온라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늘 한마음예술당 공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르신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